우리 끝순서로 불러주신 우리 조창수 테너 나이는 81세입니다. 아까처럼 40을 빼면 41세. 저희 사무실 바로 앞 사무실에 계시는데요. 제가 저 노래를 한 곡 처음 딱 듣고서 선생님 노래하세요. 저 정도 노래를 하신다고 하면은요. 우리 가슴으로 전공한 사람 말고 학문으로 전공한 사람도요. 참 어려운 노래입니다. 여러분들 우리 밖에 계시지만요. 우리 1부에 연주하신 모든 선생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브라보 외쳐주시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. 브라보! 감사합니다.